근데 기술도 사실은 얘들아 뭐랄까 이것도 고전소설이야 기술도 고전소설이야 똑같잖아 우리 약속한 키워드가 있었지 기술 뭐였어 우리끼리 통용되는 요 기술의 특징적 흐름이 있잖아 뭐 MPPS가 있잖아 그지 우리 기술 지문 한번 나는 얘들아 난 이거 자신 있어 니가 어떤 기술 지문을 나한테 가져와도 요 흐름이다라고 나는 100%의 확률을 맞출 자신이 있어 평가원 거라면 혹은 평가원을 흉내내서 썼다면 무조건 요 풀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있다고 해보자 이게 기술 지문은 예외가 100이면 100 다 똑같아 무조건 1문단에서 뭐가 나올까 1문단에서 1문단 1문단은 소개를 해야 되거든 그지 그렇다보니까 이 기술이 도대체 뭐하는 기술인가 일단 요 얘기부터 하면서 시작을 해 예외가 100%야 100% 그 얘기인 즉슨 1문단을 읽었는데도 뭐하는 기술인지를 모르고 2문단으로 간다 아주 그지가 질구셨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1문단에선 어 이거 뭐하는 기술이지 요거부터 챙겨야 된대 그리고 우리는 이 뭐를 뭐라고 워딩했니 우리가 뭐라고 워딩했어 미션이다 이해되지 그지 1문단에서 무조건 있다 좋아 아예 적어줄게 100%다 무조건 있다 1문단에 뭔 말인지 알지 그지 오케이 그럼 봐봐 기술 지문을 읽는 수수는 이거야 1문단에서 어 이거 하는 기술이구나 하나 챙겨 이해되지 그지 이제 2문단을 넘어갈 거야 2문단 넘어간다 빠르면 이제 2문단부터 바로 시작해버리는데 달잖아 여기 봐 뭐하는지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해야 돼 뭐하는 기술인지 알았어 예를 들어서 아 정보를 판독하는 기술이구나 그걸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돼 어떻게 판독하는지 그 얘기를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기술의 주제는 어떻게 읽지 이해가 돼 지금 잘 봐봐 그 다음에 할 얘기는 그래 그 미션을 도대체 어떻게 해내는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해내는데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이해가 되지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기로 했어 프린서플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지 그지 이해가 되지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이 어떻게 해내는가 요거 서술할 때 너네 이런거 한 번도 못봤지 막 뚝딱 했더니 막 바로 판독이 돼 막 뚝딱 했더니 막 3d 영상이 만들어져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그런 기술 봤냐 절대 없지 그지 무조건 기술은 뭐를 거쳐 두 글자 뭐를 거쳐 과정을 거쳐 이거 100%야 100%야 그지 그니까 항상 어떤 식이야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를 거쳐서 3단계를 거쳐서 가다 보면 뭔가 결과물이 이렇게 뿅 하고 탁 튀어나오지 그지 잘 봐 여기 봐 요것만 쓰면 이게 가장 심플한 버전이야 그리고 요게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트렌드야 작년 수능 있잖아 난 그 지금도 진짜 그 글 쓴 사람 존나 악질 같거든 이것도 또 뇌피셜인데 나는 작년 수능 출제자랑 재작년 수능 출제자랑 똑같다고 생각해 기술지만 왜 둘 다 영상이고 둘 다 3차원을 2차원으로 어떻게 바꾸냐 이런 문제야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도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었지 왜 이렇게 악질이 된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 글은 약간 어떤 시기야 1문단에서 너무 친절하지 않아 운전을 하다 보면 마치 위에서 내려다 본 듯한 영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존나 친절해 그지 약간 인상 좋은 아저씨가 야 맛있는 거 사줄게 따라하고 약간 뭐 이런 느낌 아 예 아저씨 따라 봤어 갑자기 아저씨가 막 칼을 꺼내 막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그니까 2문단에서부터 원리가 나오는데 이해가 와장창 깨지겠어 나 이게 왜 그런지 알아 되게 역설적으로 짧아져서 그래 짧아지면 부연을 못해 부연가 아마 의도적인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아유 이해 안 되겠어야지 이런 느낌 보다는 좀 분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원래 부연을 더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부연이 안 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의도된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아 어쨌든 제작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아마 좀 더 부연을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요즘은 9월도 그랬어 서두에서 야 우리가 인터넷 가서 검색하면 웹페이지가 나열되는 걸 볼 수 있잖니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하는지 볼까 그중에서도 중요도랑 적합법이 중요해 이런 식이야 되게 명확해 1문단에서 이 얘기한다 이거 집중해 2문단에 2문단에